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나 스티로폼, 여기서 잘게 쪼개져서 나오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초미세 플라스틱은 검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초미세 플라스틱이 모체의 모유를 통해 자손의 대사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이 초미세 플라스틱을 섞은 젤리를 모체인 실험용 쥐에 먹인 결과 모유 성분에서 비만과 관련한 활성화 물질인 LPC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유를 섭취한 새끼쥐는 생후 3주 만에 섭취량이나 성장 호르몬 분비량과 상관없이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며 체중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또 새끼쥐의 분변을 통해 장내 미생물에서 비만 억제 효과가 있는 균종이 크게 감소한 걸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후속 연구 필요성이 큽니다. 임상 연구팀들과 같이 협력해서 실제로 소아 비만 환자들의 혈액 내 미세 플라스틱 양이 증가되어 있는지 등 그런 인체 영향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논문은 환경 분야 유수 저널인 국제환경 온라인 반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KBS 뉴스 박희원 GU 한글자막 by 한효정